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자식 때문에 크나큰 고민을 하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지만 제가 낳은 자식이 속을 썩이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저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있는 건 바로 저희 아들인데요. 지금의 이 골치 아픈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럼 오래전으로 돌아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나마도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지으셨거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다녔는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경상도분들이었는데 저희 집과 똑같이 예전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남 5녀 중 유일한 아들이라 가족들이 남편에게 거는 기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늘 미안해하셨죠. 제가 결혼 후 아들을 낳았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장롱에서 반지를 하나 꺼내주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해줄 거라곤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몇 번 안 끼고 고의 모셔뒀던 거니까 이가 끼고 다니던지 아니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팔아서 쓰던지 해라. 저는 시어머니의 그 소중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없는 형편에도 항상 뭐라도 하나 해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저는 남편과의 작은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시내며 둘째로는 예쁜 딸도 하나 낳았답니다.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점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공장을 다니던 남편은 생활비를 더 벌겠다며 그때부터 화물차 운전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온 남편의 손톱이 까맣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여보 손톱이 왜 이래? 뭐 하다가 이렇게 다친 거야? 아 오늘 트럭에 물건 싣다가 살짝 찌었어.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트럭 운전일을 시작하고 나서 자잘하게 다치는 일이 많았어요.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차 사고가 난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애들만 챙기더라고요. 얘들아 아빠 왔다. 오늘 아빠가 좀 늦어서 심심했지? 아빠가 얼른 씻고 나올 테니까 저녁 먹고 기차 놀이하자. 피곤할 텐데도 항상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던 저희 남편한테 예기치도 못한 불행이 닥쳐오더군요. 저희 아들이 여덟 살이었을 때 남편이 트럭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사고의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에서 깨어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이상해.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빨리 나아야 우리 애들을 위해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느리지? 여보, 이제 운전대 잡을 필요 없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 그동안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까 이젠 당신 대신에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살릴게.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 벌써 쉬라고?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그건 아니지. 아니야, 당신은 이제 쉬어. 사실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 이제 다리 못 쓸 거래. 평생 휠체어 신세 져야 된다고. 그러자 남편은 심하게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더군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면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퇴원 후에도 매일 힘들어했습니다. 술은 입에도 안 되던 사람이 매일 현실을 비관하며 술을 마셨고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애들한테도 화를 내고 물건을 마구 던지기 시작했어요. 다 필요 없어. 나가. 다들 나가라고. 제가 아무리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달래줘도 소용이 없었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시부모님께서 직접 올라오셨어요. 시어머니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눔아.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내야지. 저 자식까지 있는 놈이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야 되겠니? 어머니. 전 너무 살기가 싫어요. 다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씻을 때도 애들 엄마가 씻겨줘야 되고 옷 하나를 입더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입을 수도 없다고요. 또 진짜 이런 꼴로는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힘을 내서 이겨내야지. 물론 네가 힘들 거라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단다. 그렇게 건강하던 네가 하루아침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으니 살아갈 의지가 없어질 만도 하겠지. 하지만 넌 한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할 아버지지 않니? 그러니까 네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려무나 알겠니? 시어머닌 남편이 너무 걱정되셨는지 시아버지가 먼저 내려가신 뒤에도 6개월 동안이나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남편 옆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온 가족이 남편에게 계속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니까 남편도 어느새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남편이 괜찮아진 건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저는 남편 대신에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언니의 소개로 파출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맡게 된 집은 사업하는 사장님의 집이었는데 초반부터 사모님의 구박이 날라오더라고요. 아휴, 그게 왜 이렇겠지? 아줌마, 돈 받고 일하면서 가난화 똑바로 못 맞춰요? 내가 이러려고 돈 주고 사람 쓰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줌마, 내가 창틀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했죠? 아까 손가락으로 쓸어보니까 먼지가 묻어나오던데 이렇게 대충 할 거예요? 아줌마, 여기에 놀러왔어요? 돈을 줬으면 집안을 삐까뻔적하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의 사모님은 하루가 멀다고 저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하루는 빨래에서 쿵쿵한 냄새가 난다며 뺨까지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참으면서 다녔죠. 하지만 결국 그 사모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짜고짜 저한테 돈을 던지면서 해고 통보를 하더군요. 아줌마, 내가 정말 짜증나서 일 못 시키겠으니까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런 불쌍한 표정 좀 짓지 말라 그랬죠? 사람이 일을 하러 왔으면 생글생글 웃을 줄 알아야지. 허구헌나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더러워서 일 시키기도 싫다고요. 저는 순간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평소에도 눈만 마주치면 욕하고 별것도 아닌 걸로 저한테 화를 많이 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전 화 한마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돈을 하나씩 집어서 챙기고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똑같이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저희 남편 치료비에 애들 키우는 돈까지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파출부 업계에서도 소문이 무섭고 저를 고용해준 업체랑 저를 소개시켜준 언니한테도 문제가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꾹 참았답니다. 그렇게 그 집 일을 그만둔 후에 저는 혹시 제가 부족한가 싶어서 저한테 파출부 일자리 소개시켜준 언니한테 이것저것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문제없이 잘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 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 집 사장님은 평생 교육자로 살다가 은퇴하신 60대 어르신이었고 사모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서 누워 계시는 분이었어요. 첫 번째 집과는 다르게 사장님이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좀 쉬엄쉬엄 하시지. 출출하시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도 깎아 먹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팍팍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이런 집에서라면 평생이라도 일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 집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슬슬 사장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부터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은근슬쩍 뒤에서 안으려고 하거나 실수인 척 제 손을 잡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꾸 치근덕거리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저한테 대뜸 돈 봉투를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일도 못한다며 하반신 마비면 남자 구실도 못할 텐데 이참에 나랑 몰래 만나보는 건 어떤가 나도 집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으니 외로운 남녁끼리 오붓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더군요. 그때는 일자리 잃든 말든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사장님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화를 냈습니다. 사장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저요 남편도 몸이 아프고 집안에 돈이 없어서 이런 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깟 돈 때문에 사장님 애인 노릇 해줄 줄 아셨어요? 대놓고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 몰래 만나자는데 그것도 안 돼? 솔직히 말해봐. 이 정도 돈이면 나 한 번 만나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싫어요. 싫다고요. 그렇게 여자가 만나고 싶으면 그 돈으로 술집이나 가시던가요. 전 이런 취급 당하면서 더 이상은 여기서 일 못하겠네요. 회사에 말해서 그만둘 테니까 다른 사람 구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간은 본인이 한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회사에 전화해 항의를 했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회사에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파출부일에 대해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파출부일을 그만두고 식당이며 공장이며 다른 일들을 이것저것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해보아도 역시 파출부일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년 뒤에 다시 파출부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세 번째로 만난 사장님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5살밖에 안 나는 젊은 부부였는데 사장님이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월급을 훨씬 많이 챙겨줄 테니 늦둥이로 낳은 3살배기 쌍둥이를 돌보는 조건을 내걸더군요. 저는 이미 애 둘을 키워봤기도 했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 결국 그 집에서 애들도 돌보면서 파출부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아무리 고무장갑을 꼈다지만 왜 맨날 찬물만 쓰세요? 뜨거운 물 좀 팍팍 쓰시지? 에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일해보니까 뜨거운 물 많이 쓰는 걸 사모님들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난방비를 내드리는 것도 아닌데 아껴 쓰면 좋죠. 어머 세상에 누가 뜨거운 물을 못 쓰게 해요? 진짜 못된 사람들이다. 정심씨 우리 집에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그 정도 돈도 아까울 것 같으면 사람 안 쓰고 내가 직접 집안일 했겠죠. 그러니까 일할 때 뭐든지 정심씨가 편한 대로 다 해요. 알았죠? 또 하루는 명절 연휴 하루 전날에 사모님이 저보고 전부 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전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시키시지 직접 붙이시게요? 처음 하시면 기름도 튀고 싶지 않으실 텐데 에이 그래도 전부 치는 법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정심씨가 선생님 되어준다고 생각하고 저 좀 열심히 좀 가르쳐줘봐요. 저는 그날 사모님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전을 한가득 붙였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되어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까 붙인 전을 반절 넘게 덜더니 저한테 싸주시는 거예요. 정심씨 이거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요. 맨날 우리 집에서 일하느라 정작 점심시내 가족들 챙길 시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명절이라고 힘들게 음식 또 하지 말고요. 알았죠? 저는 그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모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사모님은 제 생일 때 옷이라도 한 벌 사입을 하며 돈 봉투까지 주시더라고요. 제가 비록 고용되어 일을 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저를 아랫사람 취급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어요. 심지어 제가 일한 지 3년쯤 됐을 땐 저한테 서로 말도 편하게 하자고 하시더군요. 정심아 오늘 네 생일이지? 아 네 사모님 아휴 또 또 사모님이라고 한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앞으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이모라고 부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해. 그때부터 전 사모님을 언니라고 부르며 더욱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언니가 저희 가족을 집에 초대해 준 적이 있었어요. 요리하는 분까지 불러 거하게 한 상 차려주시더니 맛있게 먹으라고 하더군요. 언니는 저희 아들한테 공부 잘한다고 들었다며 칭찬을 하더니 저희 딸한테도 이러더라고요. 진아야 너희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네가 아빠를 그렇게 잘 챙긴다며? 아빠 밥도 매일 차려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린다면서? 세상에 너 같은 효녀도 없다 얘 내가 아주 부러워 죽겠다. 그러자 저희 딸은 똘망똘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식이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 나중에 간호사 돼서 아빠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봐줄 거예요. 그 말에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저희 딸은 어려서부터 남편을 참 많이 챙겼거든요. 아들은 좀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딸은 애교가 많아 참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도 딸 덕분에 웃는 날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집에서만 20년 넘게 일하면서 저희 애들을 대학교까지 다 보낼 수가 있었어요. 이젠 언니네 집안과 완전히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키운 쌍둥이들도 저를 얼마나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은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로폼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저희 딸은 어릴 때 얘기했던 대로 정말 간호사가 되었답니다. 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이를 만나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이랑 20분 거리의 신혼집을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사이랑 같이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저희 사이는 아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살갖고 성격이 좋았는데 특히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아버님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시죠?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희랑 같이 놀러 가세요. 제가 경치 죽인 음식점 하나 알아놨거든요. 사이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 남편을 직접 들어서 차에도 태워주고 좋은 곳을 많이 데리고 다녔답니다. 또 하루는 김장 날이었는데 저희 집에 도착한 사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김장을 저 없이 벌써 시작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김장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편한 옷에 앞치마까지 가져왔는데 치사하게 이러실 거예요? 얼른 나오세요. 어머님이 혼자 하신 만큼 나머진 제가 다 할 거예요. 귀찮은 법도 한데 열심히 하는 사이의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덕분에 그날 김장을 일찍 끝내고 수육을 삶아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이랑은 다르게 저희 아들은 변호사가 된 이후에 더욱 무뚝뚝하고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서울이어도 따로 살았는데 명절때도 안 오고 어쩌다 한 번씩만 연락하는 정도였죠. 하루는 제가 오랜만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짜고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정석아 엄마가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그렇게 짜증낼 일이냐? 그나저나 너 내일 네 아버지 생신인데 집에 올 거지? 생신이 뭐 대수예요? 평생 한 번 있는 날도 아니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날인데 제가 꼭 가야 돼요? 네 아버지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너 집에 안 온 지도 꽤 됐지 않니? 엄마 제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 돈 벌어야 돼요. 우리 집 옛날부터 가난했었잖아요. 전 그렇게 살기 싫다고요. 열심히 일해서 꼭 부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신은 저 없이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사이는 저희 남편 생일이라고 나들이를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직접 남편의 휠체어를 끌면서 예쁘게 핀꽃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줬어요. 어머님 아버님 옆에 꼭 붙어보세요. 아예 얼른요. 하나 둘 셋 하면 사진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사위는 저희한테 신혼부부처럼 하트를 만들어 보라는 등 이것저것 많이 시키더군요. 저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사위가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 즐거워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사위는 저희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어요. 비록 아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있었지만 다정하고 살가운 사이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당시 저희는 25평짜리 빌라 5층에 살고 있었는데 오래되긴 했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예비 며느리의 첫 마디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보통은 처음 보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부터 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비 며느린 인사도 없이 해캣거리더니 저희 아들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우 오빠 집구석이 왜 이렇게 층수가 높아? 안 그래도 나 힐 신어서 발 아픈데 힘들어 죽겠잖아. 그런데 아들은 거기에다 맞짱골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수정아 미안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래. 엄마 그러니까 제가 이사 좀 가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세상에 5층에 살면서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진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니까 한 번은 참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려놓은 저녁 식사를 들어와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수정이라고 했죠? 그래 우리 정석이랑은 오래 만났어요? 아니요 6개월 만났는데요. 아 그렇구나 그럼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시고요? 네 살아계시고 사업하고 계세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쌀쌀 맞은 목소리로 단답을 하더군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밥 먹는 예의도 영 아니더라고요.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고 반찬도 막 뒤적거리다가 입에 맞지 않는지 젓가락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밥상머리 예절이 영 거슬리네. 평소에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도 오늘은 처음으로 인사온 날이니까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뭘 어쨌다고요? 진짜 웃겨 죽겠네. 오빠 오빠네 부모님 왜 이러셔? 그러자 어이없게도 저희 아들이 버럭 성을 내더군요. 아부지 진짜 왜 이러세요? 요즘 MZ세대 몰라요? 밥상머리 예절 운운하면서 그렇게 잔소리하시면 꼰대 소리 들어요. 내가 이래서 집에 안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수정이 앞에서 창피하게 이게 뭐예요? 아휴 저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기분 잡쳐서 더 이상 못 앉아 있겠어요. 수정아 가자.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예비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휙 나가버리더군요. 예비 며느리도 인사 하나 없이 눈을 흘기면서 가버렸어요. 세상에 싸가지도 그런 싸가지가 없더군요. 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행동에 너무 기가 차고 걱정이 되었답니다. 남편도 아들이 가고 나서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놈의 자식이 아주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어. 이게 다 내 죄야. 내 죄라고. 남편이 그렇게 한탄을 하자 저도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계속 파출부일을 하면서 아들에게 신경을 별로 못 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요. 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도 혼자 하고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엇나갔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사돈 집안은 저희 집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오냐오냐 커서 그런 것 같더군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아들이 좋다고 해도 그런 여자랑은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후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석아 이번에 보니까 예비 며느리가 인성이 영 별로인 것 같더구나. 네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이번 결혼은 그냥 없는 걸로 하면 안 되겠니? 엄마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하다하다 이제는 아들 혼사까지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네가 걱정도 해서 그러는 거지 어른이 내가 보기엔 그 애가 영 글러먹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런 애랑 결혼하면 너만 고생하는 거야 고생을 해도 제가 해요 엄마가 왜 참견하는데요? 저 어릴 땐 맨날 남의 가정만 돌보다가 우리 가정은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시냐고요? 저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혼사길 막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둘을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하지만 집안 수준이 차이나다 보니 저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무시라도 당할까 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 날에 저희 아들이 꼴리지 않도록 미용실에서 파마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저희 남편도 양복을 새로 사서 잘 차려입고 갔답니다 그런데 상견례장에 도착하자 제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석의 예미 예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비 사도는 네 오셨어요 한마디 하고선 식사하자는 말도 없이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밥을 먹던 예비 안사도니 대뜸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전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갑작스런 그 질문에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 머뭇거리는데 안사도니 또 이러더군요 왜 말을 못하세요 전에 어느 직장에서 일하셨냐고요 그래도 아들을 변호사까지 만들었으면 대단하신 분인데 무슨 일을 하셨냐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던 딸이 나서더군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엄마 없었으면 우리 오빠가 변호사 되는 건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예전에 무슨 직장 다녔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게요 저희 엄마요 파출부일 하셨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출부일 하면서 저랑 오빠 대학까지 보내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사셨다고요 뭐 파출부 그럼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지금까지 애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아휴 진짜 황당하네 여보 우리 딸 이런 집안이랑 결혼시켜야 돼 집안 수준이 너무 차이나잖아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 며느린 눈을 흘기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저번에 오빠네 집 가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세상에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집구석도 무슨 바퀴벌레 나올 것까지 생겼어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돈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예 너 지금 사람을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예비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상견의 자리에선 예의를 갖추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나랑곳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아휴 예의는 무슨 저기요 어차피 우리가 뭐 그쪽을 보고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비 사이가 변호사라서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쪽들이 가난하든 말든 상관없다구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파출분 좀 너무했네 저기요 제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희한테 돈이든 뭐든 바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 땐 계급사회였던 거 아시죠 옛날 같았으면 우리 집은 양반집이고 그쪽 집은 노비예요 애초에 이 결혼 자체가 성사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결혼시키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구요 예비 안사돈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기요 저기요 아줌마 지금 말 다 했어요 참나 아까 아줌마가 그랬죠 집안 수준이 너무 차이 난다구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네요 입에서 똥내 나는 더러운 말들만 내뱉는 아줌마의 집안하고 저희 집하곤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구요 뭐라구요 어머나 상견의 자리에서 이게 무슨 버릇 없는 짓이야 집안 전체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네 무식한 건 우리 집안이 아니라 아줌마의 집안이겠죠 오빠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 오빠는 엄마가 이렇게 심한 말을 들었는데 화도 안나 오빠가 나가서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빠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집안 딸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저희 아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딸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 결혼하고 싶다 이분들은 날 저 위까지 올려줄 분들이야 우리 집에선 그런 거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 예비 장모님 말이 틀렸어? 조선시대로 따지면 수준 안 맞는 거 맞잖아 내가 결혼해서 신분 상승하고 싶다는데 니가 왜 난리야? 뭐라고? 니가 아주 미쳤구나 변호사 되더니 지 잘난 맛에 부모도 버리겠다 이거지? 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오빠라고 부르면 난 이제 사람도 아니다 이거나 먹고 꺼져 딸은 그렇게 말하고선 물잔에 있는 물을 아들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사이도 화가 잔뜩 나서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정말 실망입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 되신 거 존경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네요 형님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하면서 힘들게 형님을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이러는 거 아주 큰 잘못 하시는 거라고요 뭐야? 매재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위아래도 모르고 까불어 저는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들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정석이 너 제발 그만하지 못해 우리 사이가 뭐 틀린 말 했냐 너 같은 건 아들도 아니야 저 인간들이 우릴 이렇게나 무시하는데 그런데도 꼭 결혼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한번 결혼해서 잘 살아봐라 가족 없이 잘 살아보라고 그러자 남편도 저를 따라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아휴 내가 저번에 저 애를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집구석이 이 모양이니 예절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지 정석이 너 이딴 식으로 하려고 상견례 잡았냐? 부모 가슴이 이렇게 대못을 박으려고 그래 나도 네가 저런 애랑 결혼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 알아서 하거라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아들의 결혼식을 참석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결혼식을 뭐하러 가냐며 저를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저 같은 일을 직접 당해보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국 결혼식 날짜를 잡더니 결혼식 2주 전에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온 아들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부모한테 그딴 식으로 해놓고 남처럼 살면 되지 여긴 왜 기어들어왔어 아버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뭐 해주신 거 있으세요? 사과라도 하러 안 나했더니 또다시 막말을 내뱉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너 지금 이게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예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르셨어요?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오늘 네 얼굴 보니까 정말로 정이 뚝 떨어지는구나 난 이 와중에도 네 결혼식을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넌 이렇게 와서 또 부모 속을 뒤집어놔? 그런 고민을 뭐하러 하세요? 그냥 오지 마세요 저 그 말씀 드리러 왔어요 뭐? 우리더러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제발 오지 마세요 우리 수정이가 엄마 식모 출신이라서 싫대요 자기네 집안은 잘나가는 사업가 집안이라 결혼식도 호텔에서 하는데 엄마처럼 천안 출신은 결혼식장에 초대하고 싶지 않대요 엄마 그거 모르시죠? 저희 처갓집은요 평생 파출부 아줌마 쓰던 집안이었어요 엄마가 사모님 사모님 하면서 굽신거리던 그 집안이랑 똑같은 게 바로 우리 처갓집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돈 주고 부리던 파출부 출신이랑 사돈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좋으시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이 아이 몹쓸 놈의 자식아 넌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냐? 겨우 이딴 말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썩 꺼지라고 싫어요 할 말은 하고 꺼질 거예요 저희 예비 장모님도 식모 출신은 사돈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진정으로 절 위하신다면 오지 마시라고요 저는 순간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아들이 부모한테 이런 말을 하나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손바닥으로 아들을 사정없이 때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그래요 때리세요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저 때릴 자격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선 벌떡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못해 백만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파출 부위를 했던 건데 그게 화살이 되어 저한테 이런 상처를 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 저는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20년 넘게 일했던 그 언니네 집이었어요 의사였던 형부가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서 병에 걸려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언니도 당뇨랑 혈압 때문에 몸이 안 좋았거든요 저한텐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파출 부위를 그만둔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도와주고 있었답니다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언니네 집에 찾아가 언니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언니 나 아무래도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게 애들을 키운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 아휴 정석이 개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긴 했어도 정이 없고 무뚝뚝한 것 같더라니 어떻게 지 부모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해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다 속상해 죽겠다 그런데 정심아 자식이라는 게 원래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래 그래도 너희 딸 지나는 남부럽지 않은 효녀지 않니 많이 속상하겠지만 얼른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자 어? 언니가 절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키운 쌍둥이 중 첫째였어요 어? 아 이모 왔어요? 어쩐지 이상하게 오늘따라 얼른 퇴근하고 집에 일찍 가고 싶더라 아이고 또 이모 온 줄은 어떻게 알고 쪼르르 달려왔구먼 원래 이모랑 저랑 텔레파시가 잘 통하잖아요 이모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주석이는 언제까지 이모한테 밥 차려달라고 할 거야 이모도 이제 나이 드셔서 너 밥 차려주려면 힘들어 그래도 엄마보다 이모가 차려준 밥이 더 맛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백날 이모한테 배워서 해줘봤자 그 맛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해요 그죠 이모? 아이고 그래 우리 주석이가 내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그럼 뭐 해줄까? 제육볶음 해줄까? 아니면 김치찌개 끓여줘? 그런데 그때 둘째도 때 맞춰 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 이모 내가 이모 보고 싶어하는 거 어떻게 알고 딱 맞춰서 왔어요 안 그래도 이모한테 전화 한 통 하려던 참이었는데 아휴 정심이 넌 좋겠다 어쩜 우리 애들이 나보다 널 더 좋아하니 어느새 직장인이 된 쌍둥이들은 아직까지도 저를 잘 따르고 애교가 참 많았어요 그런 쌍둥이를 보니까 저희 아들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쌍둥이들 반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게다가 쌍둥이뿐 아니라 저희 사이도 저한테 힘이 참 많이 되어주었어요 딸이랑 사이가 상견의 사건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위로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다는데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게 저희 가족의 결론이었죠 아들은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그 이후엔 그 어떤 소식도 없더군요 저도 아들도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냈답니다 처음엔 우울했지만 딸이랑 사이가 항상 즐겁게 해주고 언니네 가족들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금방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아들이 집에 찾아와선 다짜고짜 저랑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뭐야 왜 찾아왔어? 결혼하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더니 이제 우리하고 남남으로 지내기로 한 거 아니었냐? 그러게 가족을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긴 할 것이지 갑자기 왜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윽고 아들의 입에선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희 처갓집에서 절 얼마나 미워했는 줄 아세요? 널린 게 변호사인데 하필이면 저같이 돈도 없는 집안 아들이랑 결혼시켰다면서 장모님이 맨날 절 구박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사들고 가고 웃으면서 말을 걸어도 무슨 벌레 보는 것 마냥 절 무시하기만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한숨만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하기 전에 그 집안 인간들이 하는 꼴을 보고 그 정도도 예상 못했니? 내가 그래서 걔랑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야 돈이랑 직업으로 사람 수준 나눠가면서 무시하는 인간들인데 너한테는 뭐 안 그럴 줄 알았어? 뻔히 다 예상된 결과였는데 부모 말 안 듣고 네가 고집부려서 결혼한 거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설마 너 그거 하소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 재편 되어줄 사람 우리 가족밖에 없잖아요 저 이제 처같이 반대서 완전히 버림받았다고요 저희 와이프 얼마 전에 바람났어요 그것도 능력도 좋고 집안도 빵빵한 남자랑요 그런데 본인이 바람 펴놓고서 당당하게 저보고 이혼하재요 엄마도 저희 와이프 직업도 없이 집에서 놀기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혼해도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요 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재산이니까요 이제 전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된 거라고요 아유 인성도 그 모양인 게 바람까지 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그런 여자랑 결혼을 뭐하러 해? 너 이거 다 벌받은 거야 그 인간들이 부모를 대놓고 무시하는데도 그 인간들 편만 들었으니 벌받은 거라고 제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전 그냥 신분 상승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저라도 잘 돼선 나중에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 마음에 처갓집에서 절 아무리 무시해도 여태까지 참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젠 다 소용없어졌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버렸으니 이제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다고요 참나 그놈의 신분이 도대체 뭔데? 사람은 각자 주어진 환경이 달라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돈 많고 능력 좋은 거? 배경 좋고 빽 있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암만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뭐해? 인성이 나쁘고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다 소용없는 건데 난 평생 없이 살았어도 가족끼리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그래서 내가 파출부 일하면서 열심히 너희를 키운 거야 그런데 넌 아들이란 놈이 신분 타령이나 하면서 가족을 버려? 너 같은 건 이런 일 당해도 싼 인간이야 알겠어? 저도 엄마가 저희 장모님한테 그 수몰 당할 때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그것도 다 제가 계획을 짠 거였단 말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그런 수몰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그거 다 갚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저는 그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부류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들이랑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작에 엄마 말 듣고 헤어졌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서럽게 울더군요 자기 딴에는 나름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전혀 이해하거나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눈치를 많이 보고 힘들었는지 살이 쪽 빠져 있었는데 저는 차마 아들을 받아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아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아는 그 말은 다 핑계일 뿐이다 네가 암만 나중에 성공해서 우리한테 잘해주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사람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현재가 더 중요한 거라고 너희 엄마가 파출부 일을 하면서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감히 네가 이딴 식으로 부모한테 물을 먹여? 네 엄마는 네가 어렸을 때 혹시라도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꿀리지 않을까 하면서 너한테 용돈이라도 한 푼 더 쥐어주려고 했던 사람이야 넌 네 엄마가 가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항상 너희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라고 네가 그딴지만 안 했어도 우리 가족 하하같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어 그런데 너 하나 때문에 가족 모두가 상처받게 된 거라고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이 나이 먹고 너무 철이 없었나 봐요 아들은 한참을 흐느껴서 울더니 결국은 돌아가더군요 나중에 딸한테 아들이 왔단 얘기를 했더니 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절대로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오빠가 지금은 이혼까지 당할 위기라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한 번 그랬던 인간이 또 못 그러겠어요? 분명히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중에 또 그럴 인간이에요 엄마 차라리 우리가 더 잘할 테니까 오빤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게 결국 전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얼마 안가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면서 일상을 살아갔답니다 그냥 저한테 자식은 딸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들이 이혼한 지도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에 혼자 살면서 일도 안 하고 패인처럼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된 현실을 부정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 아들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외롭단 말이에요 이혼까지 당하고 처가에서도 버려졌는데 우리 가족까지 날 버렸다는 생각에 진짜 죽고만 싶어요 엄마 제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잘할게요 네? 그 문자를 받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답장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제가 이 사연에 쓴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아들이 저와 남편에게 심하게 했던 행동은 더 많았거든요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다들 자식을 키우고 계시고 자식과 한 번쯤은 갈등을 비추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한 조언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왜 저런 아들을 매정하게 내치지 못하냐면서 저보고 아들 바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고민이 참 많이 되네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직업에 귀천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파출 부위를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제가 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저보다도 돈이 안 되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무시한 적도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파출 부위를 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언니네 부부와 쌍둥이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고민을 끝낼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지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